이 친구가 평소에는 말이 되게 많은데 어머 왜 이렇게 부끄러운 척을 이미지를 이렇게 친구 이름이 뭐예요? 여기는 망고라는 친구고 망고 맞잖아 망고 망고 망고라는 친구 망고라는 친구 이름은? 여기는 니유 니유 니유라는 친구고요 카노라는 친구인데 현재 일본에서 스키이 금지가 되어 있어서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스키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룡룡이라고 치면 나오고요 나머지 어깨에 메일들 아래 어깨 써져있고요 마지막 곡으로 공동쇼콜라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룡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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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룡